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중창 합창 동아리 새벽랄리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작년 저희가 아카펠라 무대를 발라드 메들리로 소화를 했는데요. 저희 동아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카펠라를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밴드를 구성해서 무대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저희 동아리에 혹시 노래에 관심이 있다든지 악기를 배우고 싶다든지 그냥 음악이 좋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학반지하 105호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별 맛집이라는 노래를 할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주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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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연히 들렀어 그지 그러고보니 우리 참 많이도 찾아다녔다 가는 동네 집집마다 우리 가치고 보자 없던 그 음식 추억들 뿐인데 안녕하세요 아주 보니 오랜만이죠 잘 되셨죠 오늘은 그냥 친구랑 왔어요 하게요 헤어진 건 아니에요 없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친구라 온 거예요 다음에 꽃까지 올게요 우리 우리 함께 희연한 게 없어서 희연히 수상하더라 우리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여하서 놀라신 우리 오랜만이죠 잘 되셨죠 오늘은 그냥 친구라 웃어요 헤어진 것만 해요 오늘 내 자꾸 눈물이 나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오늘은 정말 친구라 공경해요 다음엔 꼭 같이 올게요 우리 숙제한 날을 보내기지 흑섭동 공장집 아저씨도 여전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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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더라 헤어진 것만 해도 더 웃기지 우리가 항상 떠나가지 한 번쯤 그냥 이렇게 떠보고 싶어서 모든 게 선명해서 모든 게 자꾸 눈물이 나서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어 오늘은 그냥 친구라 온 거라고 했어 꼭 다시 오겠다고 너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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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